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세상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지식을 많이 쌓아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많이 쌓아서 성공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더 멋진 성공은 나눔을 그리고 사랑을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제가 모신 분은 그런 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SYK 커뮤니티 센터의 린다강 대표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YK 커뮤니티 센터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단체는 어떤 기관인가요? 조그마한 장소에서 동네 어른들이 오셔서 아침에 커피 한잔 하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 맛있는 점심을 드시고 다시까지 음악도 들으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집에 가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공간이 아닌가 싶은데 SYK 커뮤니티 센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언제 설립이 됐죠 그것이? 한 3년 됐죠 벌써 그렇게 됐군요 제가 엊그제 설립한다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이라는 소리가 넘었죠 이렇게 중요한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을 자비로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꽤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SYK 커뮤니티 센터를 설립을 하셨는데 설립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이런 것을 설립한 린다강 대표께서는 어떤 분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제 미국에 오셨나요? 저는 10살 때 이민 왔어요 엄마 아빠 오빠 둘하고 같이 이민을 고모에 초청을 받고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에디슨의 SYK 커뮤니티 센터가 있잖아요 그곳에는 한인으로서는 두 번째 이민자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세근드 패밀리였어요 한국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외로움은 이루 말 수 없었겠죠 학교 다닐 때 애들이 처음으로 동양사람을 봤기 때문에 머리를 만져보고 눈을 만져보면서 일본 은연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을 때였어요 그때 당시 그게 몇 년도였나요? 그게 75년이었어요 75년 우리 린다 대표님께서는 그런 멋적음 또 무엇인가 낯설은 그런 느낌도 가졌겠지만 부모님들께서는 더더욱 낯설으셨을 것 같아요 외롭고 그럼요 그때 미국에 와서 오자마자 한 이틀 정도 있다가 공장을 다니셨어요 고모가 다루인 채 놔서 엄마 아버지는 공장을 다니고 우리는 학교를 곧장 들어갔어요 동네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이제 이민 시작이 됐죠 원화의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있었죠 하지만 일단 또 재미있었어요 또 좋은 사람들도 많았고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아버지가 몇 살 되셨나요? 아버지가 40 중반이셨나 그러셨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 오셔서 공장을 다니신다고 하니까 조금 왠지 멋쩍은 그런데 아버지는 미국을 좋아하셨어요 그러셨어요 미국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미국을 왜 오셨다고 하셨나요? 그때 당시 한국에서 좀 어려웠었고 아버지가 집을 짓는 컨스트럭션 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그때 당시 70원도 안 좋았어요 그때 당시 한국에서는 돈이 있으면 백이 있으면 컨스트럭션을 받았고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은 안 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기서 굉장히 스트럭링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모가 초청을 해서 여기 왔는데 아빠의 꿈은 애들을 대학교로 보내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아버지 꿈이요 그리고 딸을 위해서 우리 항상 사람들 물어보면 나 딸 때문에 우리 딸내미 때문에 미국 왔다고 하셨다고 딸을 많이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남 몇 녀의 오빠 둘의 저예요 오빠 둘의 그러니까 이남 이남이녀 중에 외동딸이시군요 외동딸이고 막내고요 사랑하셨네요 우리 린다 대표님께서는 꿈이 뭐으셨나요? 저는 꿈이 의사였어요 의사 되는 게 꿈이었던 게 제가 미국 와서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아팠는데 병원을 가게 됐는데 아버지를 한 15분 익사미네이션을 하시고 나서 그때 당시 75분을 냈어요 당시예요 네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 와 아버지가 공장에서 하중일 일해도 75분을 못 버는데 그때 2불 50전을 받으셨으니까 시간당으로 시간당 네 택스를 띄고 나면 한 1불 한 70전 되잖아요 근데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환자를 보고 75분이라는 돈을 받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15분 사이에 어 돈을 받으려면 의사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것도 리스펙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는 결정을 했죠 어린 나이에 근데 왜 의사가 안 되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유펜이 붙었었어요 근데 이제 학비를 내가 개선해 보니까는 내가 졸업을 하고 나고 의사가 되고 나서 거의 40만 명은 빚을 지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내가 갖는다는 게 너무 어마어마한 저거였고 그때 당시 또 큰오빠가 대학원을 가기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 엄마부터 두 애가 부담한다는 게 너무 컸어요 그래서 오빠랑 나는 결정한 게 일단 대학을 바꿀수록 가고 그 다음에 네가 대학원을 갈 때 다른 데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지 해가지고 그때 내가 몰랐던 게 어느 대학을 나오던 의사가 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꼭 아이빌링만 나와야지 의사가 된다고 생각하셨죠 지금 아버지 얘기 나오니까 우리 린다강 대표께서 목소리가 달라져요 목소리가 달라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의대에 합격을 한 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비 때문에 의대는 합격은 아니었고 대학을 붙었죠 유펜을 근데 그걸 포기하고 그때 당시 러클스는 나라의 파인인추 에이드랑 모두 해가지고 한 학계에 한 700불밖에 안 됐고 유펜 정도는 학비가 거의 15,000불로 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요 네 그럼요 지금껏 8만 불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감당하고 내가 빚을 든다는 게 그래서 그걸 다 포기하고 러클스를 가기로 했고 급하여 내가 비즈니스 전공을 하겠다 해가지고 제가 비즈니스 어케어링 전공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남들은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서 열심히 돈을 쓸 때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거의 40시간 일을 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요 네 근데 한 6시가 되면 아버지가 꼭 저녁을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학교에 그래서 지금도 그 캠프스에 지금 오랫도 제 딸이 그 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항상 앉아서 아빠를 기다렸던 장소에 아버지가 꼭 아버지는 이제 공장을 4시 반에 끝나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엄마랑 가신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6시에 꼭 캠프스에 오세요 저희 집하고 캠프스 가고 10분 거리 밖에 안 돼요 캠프스에서 공부를 하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네 집에서 커뮤니닝을 했는데 저녁시간에 아버지 꼭 저녁을 갖고 오셨어요 나머지 시간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일을 다녔죠 네 근데 그 아르바이트 했으면 친구들하고 커피도 먹고 돈도 좀 쓰고 그랬어야 될 텐데 안 쓰셨나 봐요? 저는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모아셨어요? 제가 졸업하기 전 1년 전에 제가 조그마한 프로필을 하나 샀어요 그때 당시 한 3만 5천 불인가 중고 샀는데 그게 한 3년 있다가 거의 내가 한 10만 불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대학 때 아르바이트해서 공부를 가지고 이렇게 뭐 투자를 했죠 아파트를 사셨나요? 콘보를 콘보를 칸보를 샀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내가 주변의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프로필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투자하면 좋겠다는데 누가 나한테 얘기했던 게 차는 최고로 worst investment이고 문서는 best investment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서를 안 쓰는 문서 그러니까 엔티 문서를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티 프로필 그러니까 내가 쓰지 않고 남한테 렌트 놓을 수 있으면 그래도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렌트를 놓기 시작했죠 그래서 첫 또 10만 불을 만져보니까 또 재밌는 게 그 10만 불 갖고 또 3개를 사가지고 또 길러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몇 개 가지고 계세요? 지금 꽤 갖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십 개 갖고 있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때 아르바이트해서 시드머니로 시작한 것이 지금 뭐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수십 개의 개인 프라퍼티를 갖고 계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또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죠? 네 제가 이제 빌링 회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주이선을 3개 갖고 있어요 빌링 회사라는 것은 어떤 빌링 회사를? 빌링이 뭐냐면 이제 설주이선 같은 걸 내가 짓게 되면 거기서 이제 두 가지는 이제 제가 거의 이제 가져가죠 마취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빌링 인슈런스 컴파이 돈을 이제 해가지고 받아내는 그런... 의료 청구 회사 그리고 또 직접 수술센터 병원을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게 설주이선터예요 네 그게요 지금 그것도 3개 운영하는 거시죠? 3개예요 지금 현재는 네 그러면 대단한 매출을 갖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정도 대단한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충분히 내가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내 주변 사람들한테 좀 뵙을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을 했으면 편히 이제 고생을 하셨잖아요 대학생활에서도 내가 공부하면서 남들 놀 때 40시간이 넘는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는 내 인생을 위해서 멋지게 여행도 다니고 시컷 쓰자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SYK 커뮤니티센터를 설립하는 데 많은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한 3명의 연? 한 30억이죠 한 거 정도 했어요 네 네 그 정도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또 설립을 하게 됐나요? 그건 이제 어렸을 때 아빠가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주의식 커뮤니티센터를 굉장히 부러워하셨어요 주의식, 주의식 애들은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의 의사가 못 되면은 다른 자식의 의사를 만들어 가지고 주의식이라는 그 명예를 높이는 그런 꿈이 커요 주의식한테 가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은 돈을 내더라도 주의식은 거의 돈을 안 내요 아빠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해드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거의 10년 후에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돈도 이제 내가 또 하나 이거 말고 하는 것 중에 이제 릴리스테이스를 제가 해요 이제 맨하탄의 큰 디바일러퍼들이 새 빌딩을 짓게 되면은 프리 컨스트럭션 프라이스 물건을 저한테 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 소개해가지고 거기 커뮤니티센터에 나오는 거를 SYK로 제가 이제 이제 거 쓰는 거예요 그 익스펜스로요 아버지 얘기를 좀 더 하고 SYK 커뮤니티센터 설립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는요 약도 좋아하셨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자기가 못 배운 게 한이 맡기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신한테 공부를 더 하고 근데 한 번도 뭐 공부하라는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딱 그냥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게 아버지 꿈이었어요 누가 10불을 주더라도 그게 잘못된 돈이면 쓰지 말고 누가 10불을 받고 싶을 때 그 사람이 그 돈을 정말 제대로 버는 돈이 아니면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뭘 잘할 때마다 정말 뭐를 했던 용기를 주셨어요 무조건 딸이 하는 건 최고였어요 아빠 눈에는요 딸이 최고 예쁘셨네요 네 우리 딸이 최고 공부 잘하고 근데 내가 어느 날 내가 중학교 때 학교를 갔는데요 내가 최고로 똑똑하고 최고로 예쁘고 최고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가서 보니까 세상이 너보다 더 똑똑하게 더 많더라고요 그때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시켰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뭐 시험 잘못 봐가지고 뭐 끝난 적은 없어요 시험 잘못 봐가지고 내가 아빠한테 아빠 내가 시험지가 정말 어려웠으면 아빠 한강 하는 게 네가 부족한 게 아니라 시험지가 잘못됐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 딸을 믿었군요 용기를 주셨고 한때 내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날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내가 오늘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떨리니까 아빠가 나한테 하신 말씀이 그 사람들이 너를 보러 왔지 네가 그 사람 보러 간 게 아니래요 거기 서가지고 네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본 거니까 네가 실수를 해도 괜찮고 네가 울고 짜고 해도 괜찮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넌 그 사람들 네가 할 말 하고 나오면 돼 그래서 요새도 난 힘들고 내가 항상 내가 스피치 같은 걸 많이 하니까 가다가 그 날 아침에 내가 오늘 너무 힘들다 피곤하고 근데 아빠 생각을 해요 아빠가 그 사람들이 너를 보러 왔지 네가 너 그 사람들 보러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용기를 내고 네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 거야 그 말이 항상 생각이 나요 네 그렇게 하셨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편찮으셨다고 그래요? 네 아버지가 10년을 누워 계셨어요 오랫동안 누워 계셨네요 네 10년 네 수록하고 뭐 당뇨에다가 여러 가지 하셔가지고 10년을 누워 계셨었는데 그 10년을 어머님이 집에서 모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중에 내가 아버지를 내가 묻고 퓨널을 하고 내가 집에 와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는 아빠가 한 그 10년 동안 몸을 못 움직이시니까 나한테 딸내미 나 빨리 보내줘 이 말 하셨는데 아니 내 능력으로 된다면 아버지 내가 평생 모실 거야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 마지막에 내가 묻으면서 내가 후회한 게 하나 있어요 자식으로서 이게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살게 했던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게 했던가 지금 보니까 내 자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내가 퓨널을 가고 내 친구들이 막 울고 짜고 막 그러면 내가 그래 빨리 보내드려 내가 내 입에서 그 말 하는 건 내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부모가 forever 살면 좋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힘들어 하시고 그럴 때는 우리 도리로 보내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는 못했지만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것은 또 부모가 진정 바라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유지를 받들어서 아버지의 그런 따뜻한 사랑과 아버지의 외로웠던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또 아버지와 같은 그 어르신들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한인도인들을 위해서 그 SYK 커뮤니티센터를 건립을 하셨는데 SYK는 아버지 성함의 약자이신가요? 맞아요 아버지가 강성용 씨였거든요 강성용 SYK 약자이시군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설립을 했는데 그 설립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다고 생각하면 많은 거고요 적다고 생각하면 적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거의 한 3밀년 정도 집에 사니까 나도 똑같은 돈을 쓰고 싶었던 마음이었고 내가 내 집의 손님을 초대하듯이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내 집에서 노는 거랑 똑같겠죠 내가 7밀년 집에 살면서 나도 또 7밀년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내 집이 한 2.5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만큼 돈을 썼어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침 결에는 이제 엑서사이즈 클라스가 있고요 메디테이션 클라스도 있고 아침 9시서부터 12시까지는 베리벨 클라스가 다 있어요 컴퓨터 장기, 바둑, 노래자랑, 댄스 맞아요 운동이에요 거의 아침에는 줌바 이런 거 다 하나 제가 보니까 30여 개 프로그램 이상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게 다 발렌티엘이에요 아하 봐주시는 분들이요? 맞아요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발렌티엘으로 다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다 강의하시고 강사로 나와주시는데 점심도 드리잖아요 점심은 12시부터 이제 1시까지거든요 에브리데이 몇 분 정도가 오세요? 한 70명에서 한 100명 정도 오세요 그분들을 매일? 네 5 days a week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요일날은 저녁까지? 그 저녁은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이제 뭐 클럽들 있잖아요 여자들, 클럽들, 개모임 그런 분들이 돌아가면서 본인들이 해주세요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음식값은 제가 다 대고요 네 그러니까 수요일날 저녁만 어른분들이 알아서 정말 어른분들이 해주세요 네 그럼 거기 뭐 전기세라든가 거길타, 청소, 관리, 무슨 다 쳐서 한 50만불 들어가요 1년에요 또 300만불을 들여서 그 커뮤니티센터를 짓고 또 해마다 50만불씩을 프로프리텍스하고 네 정기전환 그리고 또 직원이 풀타임이 2명 3명 누가 후원해주신 분은 없으시고요 동네 어른분들이 뭐 이제 명절 때문에 돈 좀 보내주세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린다 강 대표님께서 전부 다 또 그 해마다 지금 3년째 계속 네 계속 지금 그러실 생각이세요 네 해야죠 제가 살아있는 한까지는 해야 되고 또 내가 건강한 한에서는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또 제 형제나 제 애들이 힘들어하면은 제가 못하겠죠 근데 내가 그게 아닌 이상에는 제가 모르고 내 또 딸들이 내 꿈을 아니까 지네들이 넉넉히 살면서 조금 더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내 조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걔들도 다 꿈이 알아요 내 꿈은 니네들이 10명 중에서 하나가 잘 되면은 나 걸 의지해가지고 해주면 더 좋을 거고요 가족들이 반대 안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다 전혀 반대 안 해요 오빠 둘이 있는데 내가 이거 하겠다고 오빠들한테 얘기했을 때 오빠 둘이 세상에서 내 동생이 최고 훌륭하다면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하셨어요 물론 그 돈들이 오빠한테 갈 수 있겠죠 근데 오빠들은 그걸 절대 원하지 않고 이런 걸 하기로 원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맙습니다 또 해마다 노인잔치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큰 잔치 그러니까 이제 그랜드 오프닝 9월 달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날 그 다음에 또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 세 개 크게 해요 이렇게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이렇게 에브리데이 내가 살다 보면서요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나를 일을 하는데 때로는 의사분들이 굉장히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중의 하나가 내가 돈을 많이 자는 기대도 벌어주는데 그런데도 욕심이 한이 끝에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의사하고 한바탕 싸우고 그러고 날 때 난 도망갈 자리가 필요해요 그럴 때 내가 에스바이크에 와가지고 아이스크림 같은 걸 풀면서 그 어른들한테 아이스크림 한 박스에 50분이 되겠어요? 퍼지면서 그 얼굴들을 아이스크림한테 받으면서 닌다씨 고마워요 너무너무 맛있어 내가 그분들 얼굴들을 보면서 어 내가 이래서 사는구나 그 마음을 느껴요 사랑을 주는 기쁨에서 행복을 느끼고 또 받는 기쁨에서 행복을 느끼고 내가 행복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얼굴을 볼 수 있지만 내가 그 사람들의 얼굴을 모르지만 내가 누가 행복한 사람을 내가 쳐다볼 때 그 행복은 더 커요 운영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없어요? 네 한 번 큰일이 있어요 한 번 우리 동네 식당 하나가 우리 제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도네이션을 요구했나봐요 내 이름을 이제 팔면서 그랬더니 한 식당에서 하는 소리가 닌다가 너무너무 싸가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어린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느 식당에서 나한테 나쁜 말을 한다고 지금 경기도 안 좋는데 이런 커뮤니케이션 센터 같은 걸 해가지고 점심 손님도 뺏겼다 그러다가 또 돌아다니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네이션을 달라고 한다 이런 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난 내가 보낸 적도 없고 내 친구가 전화를 했더니 두 친구가 가서 그렇게 했나봐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미딩이 내 얘기였는데 그걸 다 캔슬하고 일단 그 식당을 내가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손이 발이 돼서 내가 빈 적이 있어요 내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게 너희들 날 도와준다고 한다는 게 이렇게 큰일이 됐으니 다음엔 절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손 벌리지 마라 왜냐면 내가 그 식당도 다니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좀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맞아요 도와주려고 한 것인데 그 식당의 사장님께서 조금 오바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분 또 입장에 생각하면 장사도 별로 안 되는데 요새 제가 SYK를 또 만들어서 점심 어른들하고 꿈꾸러 가서 먹으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참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또 행복한 일도 그럼요 행복한 일이 더 많아요 네 앞으로 이제 꿈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꿈을 좀 가지고 계세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욕심을 부린다면 요새 최근에 내가 많이 느끼는 건데 가는 곳마다 한국 애들이 오티즘이 참 많아요 정말 내가 좀 안타까운 게 많은데 제 친구 하나도 저하고 지금 가까운 친구인데 아들이 오티즘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전화하다가 나랑 친구로서 잘 있었니 뭐 했더니 하여튼 내가 얼린다 내 아들이 이제 21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나오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 미국 법에서 통한 디모니 지나면 오티즘 애들들은 갈 곳이 없어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이걸 애를 24시간 누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하나를 장만할 수 있다면 저기 오티즘 한국 애들을 위해서 미국 사람을 위해서라든지 애들이 사람 한 사람을 있잖아 세 명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인데 많은 회사들이 그냥 쉬운 일들이 많잖아 스탬프만 붙이는 일도 있고 그런 거 우리가 한국 회사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연기를 해가지고 베이비스링 조금 지나서 누굴 8시간 9시간 누굴 데려줄 수 있다면 그러면 너무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모두가 다 귀찮아하는 일을 또 피하는 일을 맡아서 하시고 오늘 하는 그 마음은 참 한국인의 아름다운 정신 또 아버지가 늘 의졌던 코리안 아메리칸의 홍익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그 뜻을 이렇게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린다 대표님께서는 그것을 꼭 실천하고 계시네요 내가 보기에는 좋은 일을 하면 돈은 따라와요 그리고 본인이 실천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계시잖아요 정말 많이 도와주셔요 네 김치들 또 와서 직접 다 다녀오시고 하시고 제가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우리 만두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딱 전화는 한 통 했거든요 근데 스물삼십 명이 모여서 같이 앉아서 재밌게 만들어 주세요 네 오늘 밤에는 무슨 꿈을 꾸고 싶으세요 오늘 밤에? 내일 볼에 한 한 달 있다가요 네 저한테 큰 오빠가 뭐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네 그 오빠가 들어오게 되면은 네 그걸 한번 이루려고요 네 그래요 그 꿈을 오늘 저녁에는 꼭 꾸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에디슨 지역에 사시는 모든 우리 한인통포 그리고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린다 같은 천사가 있어서 아마 행복한 도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열기가 이 뉴욕에도 또 세상 천지에도 맞아요 다 향기롭게 퍼져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꿈과 향기가 더더욱 진하게 퍼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SYK 커뮤니티센터의 린다강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에 또 한국인의 자존감이 높여지고 의상을 크게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이 있어서 세상은 더 아름답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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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